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원안 추진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김 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경안으로 밀어붙일 경우 각종 의혹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갈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현재 상황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며 갈등을 겪고 있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안쓰럽다고도 말했습니다.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며 지난 행안위 국감에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.